포항시는 제18호 태풍 미탁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공무원 34명이 참가하는 합동설계단을 꾸려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단은 오늘 발대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태풍피해 시설물의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됩니다. 합동설계단이 운영되면 설계 적용 기준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업무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 태풍피해 시설물 조기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